남자중씨 갑의 의무에 관한 부분에서 손 좀 가만두지 못해? 총리님! 제3조 1항부터 다시 써야겠어 세밀한 조항들을 만들어보자고 적시되지 않은 사항들이 발생할 지시를 대비해서 총리님! 이게 뭐하는 짓이지? 총리님! 스파이가 있어요 뭐? 공관에 스파이가 있다고요 자세한 얘기는 내일 아침 공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걸로 시켰어 괜찮지? 상관없어요 서 실장님이 그랬어요 공관 직원 중에 틀림없이 스파이가 있다고 절대로 누구도 믿으면 안 된다고 아무튼 저도 저 좋아서 키스한 건 아니에요 키스? 남자중씨는 그런 걸 키스라고 하나? 네? 적확한 표현을 알려주지 입박치기! 그런 건 입박치기라고 하는 거야 한마디로 교통사고 같은 거지 괘씸해 아주 괘씸해 내 생각할수록 분하지만 내 이번만큼은 내 다급했던 만큼 용서해준다 하지만 앞으로 다신 그런 성추행 하지마 알겠어? 성추행?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참 계약서 그거 잘 갖고 있지? 그건 왜요? 몰라서 물어? 계약서가 스파이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당장 없애 나도 없앨테니까 그건 곤란하죠 그것도 없음 제 권리는 뭘로 지켜요? 총리님이 먹튀라도 하시면 어쩌려고 먹튀? 참 기자라면서 그런 수준 낮은 말을 쓰나? 어머 만세도 잘만 쓰던데 총리님한테 배운 거 아니었어요? 사람을 뭘로 보고 잠만 말고 계약서나 당장 없애 이건 명령이야 나가봐 근데 총리님 여기서 주무실 건가? 왜? 아니 스파이도 있는데 괜찮을까요? 입박치기까지 하는 마당에 대학교로 누가 의심이나 하겠어? 그건 그렇네요 그럼 주무세요 너 오늘 이상해? 아무리 봐도 서실장 납작하나? 말했잖아요 오늘은 대학 후배로 온거라고 옛날에는 이렇게 늘 함께 술 마셨잖아요 그땐 양주가 아니라 소주였지만 대학 후배로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직도 그렇게 총리님을 미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영 언니 때문이라면 그만해요 선배는 동생을 잃었지만 총리님은 아내를 잃은 거잖아요 계속 권율 얘기할 거면 그만 돌아가 어떻게 해야 이 싸움을 멈출 수 있겠어요? 네가 나한테 오면 지금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난 나름대로 많은 희생을 치렀어 하지만 너만 온다면 해주 너만 나한테 오면 다 버릴게 절대 그러지 못할걸요? 그런 사람 아니잖아, 선배 맞아 그게 나와 권율의 차이지 그래서 네가 그 자식 옆을 떠나지 못하는 거겠지 응 술맛 떨어졌다 좀 전까진 아끼는 후배였는데 이제 보니 서 실장이네 서 실장하고 술 먹는 건 재미없어 하긴 계약서가 스파이손에 들어가면 큰일 나지 아 없이 하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